용인 신축 빌라 분양 사무실 거실입니다. 시스템 에어컨이 무상 옵션으로 시공되어 있고요. LED 조명과 보조 조명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실 주방 일자형 구조로 개방감이 우수하고요. 아일랜드 식탁이 설치되어 있는 주방입니다. 냉장고 자리 김치냉장고 자리 마련되어 있고요. 인덕션 설치에 주방 창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방 옆 베란다고요. 안방에도 시스템 에어컨이 무상 옵션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부부 욕실이고요. 품직한 크기의 첫 번째 중간방입니다. 두 번째 중간방이고요. 메인 욕실입니다. 신봉동 모던 헤리키즈 현관이고요. 현관 옆 수납 공간입니다. altura 도착해 있습니다. 인터넷 영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